그럼 그날 오기로 했다는 엄청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? 한주물산 사장이었던 작은 아버지일 수도 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사람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는 사건일 때 쫄릴 땐 기습이라고? 그 자리에서 직접 공개해 주셔야겠어요 강장수 전 유민그룹 회장님과 강미나 현 유민그룹 회장의 신자 확인 검사지를 좀 전에 전달을 받았어요